월요일에? 저도 그럼 월요일로. 월요일날 연차 쓰세요. 3800님께서 입만 열면 아재개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직장 동료가 보이차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 뭐야 이게? 보이차의 반대말은 걸차인가요? 했다가 스스로 입을 막아버렸답니다. 아, 이놈의 입이 문제죠. 어떻게 하면 아재개그를 참을 수 있을까요? 아, 보이차니까 걸차라고. 걸차. 은근히 끼가 있으신 분이네요. 어떤 끼인가요? 이걸 생각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아니, 보이차은 걸차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생각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임어보이 유아르걸. 학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영화 아닙니까? 아임어스투던트. 아임어보이 유아르걸.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재개그를? 참지 마시다. 찾아보면 늘 수도 있거든요. 아재개그가 늘면 어떻게 늘죠? 아재개그도 늘어요? 늘겠죠. 아저씨도 늘면 할아버지 되고 이런 거지. 하다보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입을 닫는 게 본인이 아는 거야. 아직 재미가 없다라는 걸. 그러면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해요. 그 속안에 있는 열정을 절대 감추지 말고 차라리 더 하라고. 알겠어요. 38공모님, 더 하래요. 아재개그. 더 하세요. 아 이거는 제가 참 힘든데 정용경씨가 네네. 질문이 오늘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깊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 운동은 하고 싶은데 땀이 나면 샤워해야 하고 또 그건 귀찮은데 운동을 할까요? 말까요? 와. 운동은 하고 싶은데 땀이 나잖아요. 근데 땀이 나면 샤워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그건 귀찮아요? 어. 저는 방법이 있어요. ун동을 할까요? 말까요? 샤워를 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오오오오! 화장실에서 계속. 스쿼트를 하던. 네. 화장실에서 계속 팔고 펴게 하면서 샤워를 하는 거지? 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اف지 모르겠네. 푸셔업을 하고, 푸셔업을 하고, 약간 운동, 헬스업 갔다 왔는데 뭔가... 뭔가 아쉬워? 그럴 때 샤워를 해야 되면 그앞에서 푸시업을 해요 계속 땀이 좀 날려고 해 그럼 더 해 그런 다음에 샤워하고 또 아쉬우면 또 하다가 샤워하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정말 저희가 속 시원히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